오토헤럴드 김웅기 기자,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눈에 띄는 둔화세를 기록 중인 가운데 포드가 간판급 순수 전기차 F-150 라이트닝 생살량을 60% 가현지 시간으로 28일 일부 외신에 따르면 포드는 전기차 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F-150 라이트닝 생살량을 대폭 축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. 당초 미국 미시간주 디어본에 위치한 포드의 루즈 전기차 센터에선 약 2,100명 직원들이 최대 상교대로 근무할 예정.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들의 근무지 이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.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이들 중 1월 3일은 현재 공장에서 근무하고 700명은 브론코와 레인저 생산을 위한 미시간주 외인에 위치한 공장으로 이동. 또 나머지 근무자 중에는 미시간 남동부 근무지로 재배치되거나 퇴직 수순을 받게 된 이와 관련 포드 측은 해당 공장의 생산 목표를 확장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한 일자리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. 또 포드의 재무책임자 중 롤러는 전기차 수요에 맞춰 생살량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연후 완성차 제조사와 마찬가지로 포드는 전기차 부문이 지금보다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.